안녕하세요 연지입니다. 오늘은 말을 살았어요. 한번 볼게요. 오 왜 이렇게 너무 많아? 나무 왜 이렇게 너무 많지? 조빙이도 왜 이렇게 너무 많아? 뭐지? 뭐지? 말이 뭐야 개굴쟁이잖아. 한번 뭐가 찾겠소. 오이 성전.. 아니다. 아니다. 오이 성전을.. 오 예 다음은.. 안녕하세요 연지입니다. 오늘 연지 마을 찾았어요. 오 이제 머릿조 잘께요. 빠이빠이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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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 으 으 으 자! 이거 사야 겠어 어? 이 상자 오예! 다이아몬드 오예! 다이아몬드 오이 상자 이 집에 뭐가 있을까? 흠 몰라 오 이 상자는 앗싸 에모란드다 앗쌍이 과일 안치 앗쌍에는 뭐가 있을까? 오 상자는 오예! 절기 꿀깽이 금도 있고 갈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마을이 진짜 개굴쟁이네 앗쌍에는 뭐가 있을까? 한번 갈게요 빠이빠이 자 이 집은 이 집에는 뭐가 있을까? 오 상자는 오예! 감자가 왜 이렇게 너무 많지? 이 집에는 뭐가 있을까? 오 이 상자는 오예! 감자 이 집에는 이 집에는 뭐가 있을까? 오 이 집에는 뭐가 있을까? 오 상자는 안되겠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오 저기 조기 질고 가질까? 조기 질고 가자 빨리 가야겠어 이건 이 집에 뭐가 있을까?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이 집에는 뭐가 있을까? 오 이 상자는 아싸! 다이아몬드 이제 뭐가 있을까? 오 이 상자는 아싸! 에멀란드다 감자도 있고 오 유니쌍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